지금 동산에 친구 만들어주려고 뭐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 친구 찾는다고 한 시간 걸렸어 와 조금 있으면 얘 얼굴이 보일거야 지포를 사가지고 급한 김에 사료를 조금씩 넣고 다니는데 가방에 보이지 보이지 잃어버렸던가 그런가봐 어떻게 잡지 잡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해가 야행성은 없는데 보니까 이쁘기는 진짜 이뻐 나 깜짝 놀랐네 지나가다 봐가지고 찾는다고 한 시간 걸렸어 한 시간 와 되게 말랐어 되게 말랐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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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어 응 바사 먹어 아 너무 이쁜데 얘땜 오늘 일 못하겠다 야 두콜은 탔는데 미치겠네 강아지 같으면 어떻게 잡겠는데 고양이는 잡기가 고양이는 잡기가 지포를 계속 던져주고 있어 원래 이걸 땅에다 던져 놨거든 고양이를 발견 못하면 그냥 먹으라고 근데 다시 주워서 내가 입으로 빨고 있다니 안 나오냐 이제 나와 다시 양아 응 나와 다시 양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제 안나오지? 갔나? 갔나? 바로 앞이 있었구나 어디 안 가고 화면에 온라인 역시 우리 우산이랑 똑같구나 이런거 좋아하구나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우선 종료